야 데미지 좀 마 바바리안이란 네크로맨서 맞습니다 이제 네크로맨싱을 할거에요 슬슬 너무 강렬 소환만 하기엔 너무 강력할 뿐 팔라딘 일부가 언데드를 인질로 붙잡고 있습니다 스켈레토콜을 만나 더 자세히 언데드를 인질로 붙잡는 이유가 뭐야? 못죽여서? 가짜 팔라딘들이야? 아 마나 너무 후달려요 마나 내놔 아유 짜증나 아 여기 여기 아니네 스켈레토크 베네볼릭스라는 팔라딘이 저 위에 있는 동굴 안에 상인 두명을 인질로 붙잡고 있대요 이들을 풀어줘 상무 품목을 더 많게 해주세요 베네볼릭스라는 녀석이 있다고 합니다 가라 이렇게 보니까 꽤 숫자 많은데 이제? 난 이거 깰테니까 열심히 잡아 자잘한거 잡기엔 너무 귀찮아 집 두개밖에 안되네 이거 뭐 거의 테러범인데? 야 이게 소환되는거구나 뭐야 졌어? 아 얘네들은 컨트롤이 안된다 그냥 제자리에서 돌아다니네 이거 50% 확률로 소환된다고 들었는데 무슨 50% 맞는거야? 참 아무리 봐도 50% 아닌거 같은데 갑시다 아 자 이제 진정한 네크럼에서 힘이 나올겁니다 뭐 말탄놈도 있네요 실내에서 말을타는 버릇없는 녀석 묘지에서 말을타? 기절 걸어 왜이렇게 빡세 궁수동상 해제됐습니다 여기 깨고 한번 돌아가서 봐야겠다 상점 열린다 그러니까 오늘 한 세편나오겠는데 한 두편만 할라그랬는데 너무 재밌잖아 참 이게 재밌냐 야 망치 세잖아 데크리 800 데미지야 가자 모여 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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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수 기절 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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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됐다 넘나 강력한거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클릭해 잡을라니까 너무 불편한데 싹 모여봐 반으로 나눠서 잡자고 어택 나도 몸을 대줘야되는데 어디서 기절 하나 둘 셋 야 기절 너무 좋다 기절 오벨이구만 날아와봐 이렇게 여는거군요 쇼커 진거 같죠? 나 체력 회복시켜 주지말고 싸우자 나 먼저 가서 싸워 어어 야 잠깐만 잠깐만 너무 너무 쎄 너무 쎄 이 정도였어? 기절 나 전사기통 찍었는데 너무한거 아니냐? 일어나라 아 이건 또 옆으로 가야되네요 자를것도 없겠다 야 풀버전으로 올리겠는데 아 너 너무 나댄다 지금 흡 어구로 잘 끌렸죠? 얘네가 기병이랑 공병 위주라서 좀 그런데 어 근접 버프주의가 기병이라도 좀 소환해봐 어 내가 그냥 기절걸면서 못방하는게 낫다 이리와 이리와 야 베네볼릭스 온다 야 쎄 보이던데 야 기병 두방이라고? 오반데? 오반데요? 아저씨 좀 오반데? 잠깐만 잠깐만 아저씨 좀 많이 오반데? 야 돌려 돌려 으으음 멈춰 그래 내가 잡는거야 결국? 내가 잡는거냐 결국? 헤 leaked 베네볼릭스 반 먹었어 혼자서 돼지같은 녀석 어 반지 나왔어 더 좋은 반지 나왔다 저는 비싸게 주고 산건데 만화가 10 차이나네요 흡혈반지 29 흡혈 야 이거 흡혈있네 이거 끼게 되겠는데 유닛의 공격속도 29% 올라가고 대신 피해가 16% 아 쓰레기죠 이거 데미 40% 올라가는데 농부가 들면은 이미 40%인 시대는 간 것 같긴 하지만 만화재생속도 아 이거 빼고는 지금 가져갈게 딱히 없네 얘도 별 필요없을 것 같아 0.1조 차인데 뭐 돈이나 모아서 좋은것 좀 사자 야 뭐 상자를 이런데서 숨겨놨냐 저기도 있네요 단건 먹었어 단건 한번 써볼까 한번도 안 써봤으니까 전술 속에 퇴열관자가 당신이군요 야 청소 먼저 해라 오 빠르네 기절 오 야 크리터도 200밖에 안들어갔는데 어둠마에 죽지 않았군요 산자들이 정말 역겨워요 먹을거 없냐 어 여기도 있네 뭐야 저건 자 갑시다 베네볼릭스 쟤는 죽으면 조금 아쉽겠다 약간 내 취향이야 멋있게 생겼어 여기도 아 이게 여기구나 딱 갖다 갖다 대 딱 대 좋은것 좀 내놔봐 데미지만 받는다 대박 농부 한정 50% 상승 정밀함의 망치 가장 높은 대상 최대 체력이 1500 이하 그러니까 곰이 1900 이었죠 곰보다 이제 약한 애들은 거의 다 이제 다고로 만드나봐요 사용한 만화당 체력을 회복한다 기절이서 난거 같은데 궁수 3명을 소생시키며 일으킨 시체 하나당 만화를 회복한다 겸치 주는 것도 있네 어 이거 쓸 수 있다 데미지 데미지지 바로다 아이템 너무 금방금방 교체되는거 아냐 약간 여운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퀘스트가 없어 그럼 절로 가야돼 그냥 여기 맵 다 돌면은 주겠지 뭐 자 상점 먼저 베네볼릭스를 지킬 수 있게 전사계통 애들을 데려올까 야 무기상점 있네 그렇지 무기상점 있어야지 어디보자 화염구도 같이 무기로 분류되는군요 아 이거 지팡이 상점이구나 무기상점이 아니라 내가 지팡이 디자인을 보고 착각을 했네요 아 나 업그라는데 돈 가져가는거 개호바야 체계군단 지위가 두배가 되지만 체력과 피해량이 절반이 됩니다 이거는 좀 그렇지 내가 그냥 소환하는게 아니라 시체로 소환하는건데 만화비용 6% 감소 저에게 피해를 입어도 일으키가 중단되지 않는다 오오 도적 해골을 소환한다 말해낸 속도 18% 증가합니다 이딴거 밖에 없는거니? 잠깐만요 너는 왜 이렇게 없어 아이템이 근접공격으로 270%의 피해를 준다? 야 내놔 딱 내꺼네 이씨 바꿔 장신구 상점도 하나 업하자 내게 민첩하며 아뮬렛 아 아뮬렛 두개 못 뜨나? 너무 좋은데 저거 교체해주세요 좋은것 좀 줘봐 책 하나도 없어 이거는 뭐야 근데? 여기 이 자리는? 두개골을 들수가 있구나 책의 신묘함 아 이게 뭐야 아 저런거 말고 좀 실전형을 줘봐 좀 전투에서 유용한걸 줘 종류가 다르네 별탄 만화재생 20%에 야 20%면 잘 박혔죠? 근접공격 치명타를 가하면은 어 괜찮다 이거 어 앞으로 치명타가 보정을 좀 해주겠지? 무기가 아예 없네 그냥 무기상점이 이 자리나 어 이 자리가 비어있는것 같다 다음에 기회에 무기를 살 수 있으면 사겠습니다 진행이나 하죠 그 포탑 포탑 그냥 가서 때려도 깨지지 않을까? 아 그냥 뭐 그 이거 하라는대로 하자 이상한짓 하지말고 지러.. 지러소세에 갇힌 상인 아 상인있네 아 상인있네 나 강타 한번 때려보고 싶은데 잘했어 야 베네볼릭터 아프잖아 야 이거는 흡수로 해야겠다 볼릭터 짱 그렇지 궁수겠지? 여기서 하자 좋아 상.. 상인이 갇혀있다 어 곰이다 덧은 피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나 체력 많아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나 베네볼릭터 죽는거 싫은데 좀 좋은 시체를 모았는데 내버릴 순 없지 야 데미지 세다 엄청 세다나 신속의 암물렛이 공속이죠 너 대기해봐 여기로 가있어 내가 아구루 Margaret 감으로 돌파한다 잠깐만 잠깐 타임 여기서 뚫려있네 여기 Sport 여기도 마가나 쓸려넣어 bound 그럼 가야되네 야 탐정 젠까지 되는데 이거 그냥 밟으면 죽잖아 하나 밟으면은 되는거 맞냐? 와봐 가! 아무리 그래도 내 목숨이 더 소중하지 어 미친게임 아이고 아 기껏 데려왔는데 아래 먼저 가고 갈걸 됐어 두개골에 흥미가 생겼어 아 두개골 상인인가봐 어 야 킬어롯경이 갖고있다 킬어롯경을 해치워주세요 여깄나보죠? 느낌 벽있네요 다 모여봐 킬어롯경한테 강타 한번 때려보자 일단은 여기부터 해체를 해버려 킬어롯경만 끌고와서 그럴순없지 언대두군다니 그렇게 졸려를 순 없지 다음 강타 강화 하하하하 2600 뽕맛 개쩔구요 다음 강타 강화 890 야 이거 개꿀맛인데? 오지마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체력없어 나 아직 나 실드있어 자동실드있어 나 그냥 맞딜러 열심히 잡아라 나는 무덤에서 살리면 되는데 때리고 강타 강화 그렇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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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가 내 길을 막아 몰래가서 소생하자 몰래가자 어이구야 예쁘게도 있네 아주 일로 못가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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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이로 못가는거야? 야 데미지좀 봐 야 이거 강타 강화 너무 뽕맛좋은데? 역시 전사지 내 취향은 키로로 여깄다 기절걸고 다굴 때리고싶지만 일단은 일단 제껴 따라와 따라와 일로가 있어 일로가 저기서 무덤에서 그냥 캐오자 이 무덤은 뭐냐? 아 이 무덤은 지휘력을 많이 먹나? 됐어 궁금하지도 않아 아 사실 궁금하긴 한데 좀 아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지 어른이라면 야 너 강타 때려야돼 강타! 야 강타 맞고도 890인데 반피도 안달았어 체력 엄청 많나봐 잘가시고 아이템 팔기 보관하고 있는 아이템을 팔아보세요 아이템 터로 꽉쳤나보네요 아 개꿀잼인데 게임 진짜 증서 나왔다 맘나 꿀잼이잖아 치명타 확률 7%라고? 무조건 이거지 아 괜히 했네 야 개꿀이네 공속 이게 너무 좋다 인간적으로 감소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내 취향이 아니야 유닛 공속 고정 인간형이 지금은 제일 좋잖아 솔직히 5mm 추가인데 아니면은 이제 강화 아 이제는 좀 효율 떨어지겠지 그래도 예 아무래도 이제 기병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이제 바꿔주자 너무 구질구질하게 다 들고 갈 순 없지 노래 너무 좋다 야 피해가 그냥 일반 유닛 전부 피해 올라가는 거니까 저거 갖고 가겠습니다 증서랑 아 이것도 이제 아니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어로 짜응이 있다고 나는 나쁜 곰봉 나쁜 곰봉이 뭐니 나쁜 곰봉이 참시락이 웃기는데 필요한 도움을 얻으세요 필요한 도움을 얻으세요 아 내가 몸빵 되면은 상대 빙결 걸린대 저런걸 왜 쓰니 아이템이나 먹으러 갑시다 야 재밌는데 개꿀잼이잖아 야 나 이거 증서 좀 해결해줘 그동안 노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에이 잠깐 치명타 6%? 야 이거 치명조합 가자 경험치보다 뽕맛이지 어차피 진행하면 레벨업 할텐데 뭐 몇이야 그러면은 13% 상승 야 치명타 주는 것도 없나 아 여기다가 박을까 치명타 없나 13%면 뽕맛 좋은데 나 레벨업 이제 조금 남았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레벨업 하고 올걸 게임 수준 겹치는거 보이시나요? 실망입니다 와 이것도 그냥 맨 너드랑 똑같네 어 능력이 여분의 해골 한방의 왕 어 약간 들어오는게 다른가 보는데 강해지는 것보다는 어어 잠깐만 잠깐만 유니피의 11% 상승 이거는 솔직히 아 이거 너무 비싸다 인간적으로 야 내 수준에 맞는걸로 주세요 싸게싸게 가져가겠습니다 굳이 주자면 민참이 낫겠는데 지금 끼고 있는 것도 충분히 강력해서 아 됐다 아 됐다 그만 돌리자 아이씨 무기가 안나왔네 무기가 갖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헉 270%? 아 나 이거 두개 들고 때리면은 아 두개 들고 때리면 마당 안되는구나 아 아 나약하다 너무 270% 271% 아 좀 아쉽네 두개 들고 한번 딱딱 때려보고 싶은데 가자 이제 어디가면 되나 빛나는 협곡 가면 되네요 이거는 뭐가 이리 떠있는거야 아 상자구나 내가 안먹은 상자가 있어? 상자같은거 안먹어도 돼 어차피 아이템 나오는거 아니야 저거 가차 돌리는게 낫지 그러면은 내가 골라서 먹는건데 돈땜에 먹을만하긴 할거 같긴 한데 뭐 어때 진행하면 다 나오게 되있는데 초반 초반상자 따위는 관심없다 새로운 맵이 왔습니다 젠들이라고 하는 상인이 붙잡혀있습니다 이제 무기상인인가보죠 놀지말고 때려줘 캐 키로롯경 음 아 나 그거 안받다 그 해골을 안받네 방종할때 한번 해골 싹 훑어보고 가죠 저기있어 저기 일단 이제 구하고 생각하자 아바 키로롯이 있으니까 걱정 없거든요 어으씨 건방진 놈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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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두방이야 세방이야 세방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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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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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냐? 아 잠깐만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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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시구요 흡 아 기절이랑 같이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병행 안되는건 좀 혐인데 만화좀 채워주는 망치같은거 있으면 좋겠어 기절 알아서 잡아 5레벨 5레벨 잠깐만 저거 잘 일단 잡아 빨리 빨리 가서 때려 빨리 때려 한 대라도 때려야지 멈춘단 말이야 그치 야아 너무 잘 부신다 야 나보다 잘 부시는거 같은데 부시는거는 일단 아이템 먹고 레벨업 보겠습니다 뭐하냐 너희 뭐해 싹 보고 깨고 있어 아 만화 13이요? 야 그래도 검이지 아 참 12% 상승 데미지 좀 볼까? 350 이 강타 때리는 것만 보고 간다 고마워요 이제 지하 묘실에 오면 무기를 줍니다 어 무기 있다고 합니다 보상 받았어 도끼 오크 유닛의 근접공격피 오크도 있나보네 아 주변 감속 아냐 됐어 무슨 기절이 있는데 감속이야 원을 소환해서 원 안에 있는 적들에게 데미지를 준다고? 뭔 소리야? 투기장이잖아 이거 쓰면 내가 죽는거 아니냐? 아 투사체도 막아주나? 그럼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는데 기절이지 등급이 좀 낮긴 한데 만화 재생도 붙어있고 만화 은근 잘 차는 것 같애 어디 한번 한바퀴 돌고 돌아갈까요? 함정 있구요 여기 함정이 있으니까 어 여기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입구로 들어갈지 뭐 그런거겠지 뭐 그런거겠지 어 맵에 지금 건물 5개가 있고 적병사가 40명이 있다 어 이건가보네 나 우리 병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병사인가 봐요 5개 40개 5개 어록격만 믿는다 아 장거 너무 많다 야 이거 인간적으로 선 넓네 이 새끼들 이것도 금방진 놈들 1000 데미지 크립 5개 야 키로로 이제 바이바이 하는거야? 그래 어차피 이제 넌 놓아줄 때가 된거 같애 언데드 조련가 다 깨버려 아 너무 구리다야 이거 다 필요없어 오크가 뭔진 몰라도 그쵸 함정있죠 입구 뚫러가죠 강타로 뚫어야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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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치지마 걸치지마 긁고 가는거야 어택 강타 충전 강타 야아 너무 달달하다 진짜 그냥 정면 내가 힘으로 뚫어도 되겠는데 키로 가버렸어 이거 하나만 부수고 도망가자 한방 갑니다 잘있으시구요 웨이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방종해야죠 재밌게 플레이했는데 아직 제가 이제 오늘 처음하는거기 때문에 저작권우먼같은것도 확인해야되기 때문에 적당히 끊어야죠 어 되게 재밌는데 어 이거 14,000원이요 지금 음 전가지고 사도 17,500원밖에 안하고 저렴한데 재밌어요 여기 6마리만 봤죠 여기 애들 안봤죠 세명 볼 수 있네 세명도 개방됐네 볼까 한번 아래부터 보자 데미지 지휘값 14 그러니까 이제 일반 농부의 두배죠 경비병 얘는 뭔 차이야 아 무장 농부야 얘네는 하핰 하핰 파란 농부 건초톰이 잘 썻는 농부 농부 농부에게 몇가지 장비를 주고 뭐야 얘도 농부야? 농사는 누가 지어 그러면 체력 아 체력이 엄청 많네 농부 세배네 초당피해 44 엄청 높죠 어 피해도 세배 넘구요 지휘값이 두배밖에 차이 안나는데 엄청 가성비 좋네 비싼게 최고인가봐 원거리가 그렇게 너무 차이가 심해서 스펙 차이가 어 초상 피해도 너무 차이가 심하고 근접이 좋은 것 같은 나는 기사 보자 기사 지휘가입 20 어 그렇게 크게 왜 안 비싸네요 마을까지 타고 있으면서 말에 올라탄 농부입니다 숙소가 기사라고 생각하면서 아씨 너무하네 이새끼 어우 너무 좋다 야 기병 20에 82에 650이야 1.1이야 그 공성이 더 빨라 아 이 농부 애들보다 세다 숙련 좀 받았다 이거지 82에 20에 650 150 5 야 별로 안 세구나 곰이 어 센건 맞는데 효율이 뭐 엄청 좋고 그렇지 않네 고기방패래 55에 1900이면 고기방패 역할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얘가 얘가 물론 아이템효과를 받은게 아 안 받았구나 지금 야 공속 20% 받고도 155밖에 안 돼 어 그러면은 별로 안 세네 기사가 짱이네 야 기사 좋구만 다음 시간에 가는 걸로 하고 무기상으로 한번 들리죠 여깄네요 9,000원이나 있어 벌써 아주 괜찮은 사악한 마읍사의 망치 만화 강탈 아 치명타 붙은거 없냐 치명타가 너무 뽕맛이 좋아 이거 안되겠어 못 바꾸겠어 한번만 더 보여줘 야 무기는 되게 한 번에 많이 풀린다 만화 12강탈 괜찮은 것 같은데 디피스가 너무 안나와서 효율을 못 볼 것 같고 어 아싸리 치명타 주기 6% 버리고 어 강타 한번 더 때리면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데미지 차이가 심하면은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구요 쇼핑이나 하자 야 보는 맛있네 아이템이 야 뭐 이런거 밖에 없냐 야 금색 한번 뿌려봐 8개씩 나오는데 하나 좀 나올거 아냐 흡혈기 어 검이 나오네 단검에 동물 피해 프로 7 생명력을 흡수합니다 30흡수하고 솔직히 에 그렇게 좋아 보진 않죠 갓츠키 건물 피해 51% 더 줍니다 야 가져와 51%라고? 미쳤냐? 어 미쳤네 51% 뭔데 강타 치면 한방 아냐고잉? 야 이거 어썸하구만 재밌네요 게임 아 이런 게임이 있다는 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발로스게이트 할거기 때문에 저녁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였습니다 잠시만 너 네 나 아 원 보컬 게임 미쳤네 우리